자 에스바이오메딕스 주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빠르게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 테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당연히 우리 에스바이오메딕스고요. 일단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든 수익을 보기가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에스바이오메딕스 계속해서 특허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거 아시죠? 파킨슨병 치료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특허등록까지 이미 완료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특허등록에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사실 이미 1월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실험의 1상 그리고 2상까지 이미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특허등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스바이오메딕스가 급등하는 5월 23일 이 장 시작부터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시 바이오 관련주로 수급이 어떻게 몰릴 수밖에 없다. 자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 다른 종목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급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던 이 대장주가 바이오 대장주가 바로 HLB였는데 이번에 FDA 관리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한번 들리고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수급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자 HLB 지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현재 HLB 굉장히 호재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HLB의 그룹 회장도 직접 나서서 FDA와 미팅도 잡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이 신약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시설, 주위 시설에 문제가 있던 굉장히 아주 경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받는다면 통과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의 주식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다 시입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테마가 무조건 시작이 될 거예요. 역시나 그리고 같은 테마에 있는 이 탄탄한 기업인 S바이오메딕스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제가 너무나 뻔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곧 엄청난 변동성이 나옵니다.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영상으로 잠깐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현재 시간이 8시 7분 좀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장 막판부터 다시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 당연히 보여줬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인과 기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 다시 보여줄 거고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주신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장 시작 전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10% 정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수익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꾸준히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도 다양한 찌라시 정보들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꾸준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S바이오메딕스니까 그냥 편하게 S,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꾸준히 보내드리면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제가 손에 들어올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S바이오메딕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죠.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제 채널만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거의 한 이제 900분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똑같은 곳에서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보고 있는 거 하면서 저도 키움증권 1%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1% 이번 5월달도 달성을 했고요. 등수로 보면 3만 등이나 조금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번은 꼭 저에게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렇게 그냥 문자로 S 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꾸준히 아침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좋은 수익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양한 정보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연을 들어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도 ppt 파일로 준비를 해놨고 파킨슨병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까지도 하나 가져와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는 세종,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주식 차트였습니다. 근데 차트만 조금 보자면 굉장히 공격형, 공격형 매집, 공격형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랑 터뜨려주는 세력들의 아주 전형적인 대놓고 매집을 하는 수법을 보여줬다. 이러한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역시나 그 이후로 4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주식이 이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형 매집봉 제대로 보여주고 거래량 터졌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S바이오 메딕스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들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역시나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나 뻔한 상승 자리이다. 지금 빨리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앞으로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이름도 제가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이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종목들을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따로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문자로, 문자로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알려드리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워서요. 자, 종목도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드려도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최대한 안 보기 위해서 마련한 대응 전략이니까 주주님들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로 그냥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마무리로 매집주 두 개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는데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부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